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이거 모르고 뭐뭐 하면 안됨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쌍꺼풀 수술, 리프팅, 인중축소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가장 성형시술 중에서 파퓰러한 보톡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보톡스를 맞게 되면 이와 같은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는 주사를 놓는 위치와 깊이 그리고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라는 의상마다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우선 1번의 눈이 커지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눈가주름이나 눈밑주름 등의 눈주위 주름을 없애기 위해 눈주위에 보톡스를 맞게 되면 여기 이 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눈을 감는 관략근인 눈들레 근육이 마비되는데요 이 눈들레 근육은 보톡스로 눈을 크게 라는 동영상에서 눈을 조그맣게 만드는 근육이므로 이를 마비시키면 눈이 커진다고 말씀드린 바로 그 근육입니다 이 눈을 감는 근육이 마비되면 눈이 커져서 먼지가 많이 들어가고 바람이 불면 눈이 시리고 세수할 때 비누가 들어가 뭐 이런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눈이 작아지는 것보다는 100배 낫기 때문에 참을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인 상안검과근을 보톡스가 마비시키게 되면 여기 보시면 한쪽 눈은 과하게 떠지고 보톡스로 마비된 눈은 눈이 덜 떠지는 루피아일리드가 졸린 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톡스는 3주의 피크를 이루다가 그 후 점차 효과가 소실되므로 3,4주의 기간만 경과하게 되면 100% 정상 눈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환한 인상이 안 써지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년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 여성의 얼굴을 보면 이마도 볼록하고 눈도 크고 코도 높고 입술도 좋습니다만 미간 사이의 세로주름 이러한 주름을 관상학에서는 현침문이라고 하는데요 매달현, 바늘침, 주름문에서 바늘을 늘여놓은 듯한 주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름은 눈썹 밑에 있는 추미근이라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미간의 명당자리가 구겨져서 생기는 것인데 보톡스를 맞아 이 추미근이 마비가 되면 본인의 평상시 얼굴과는 이질적인 느낌이 들면서 얼굴이 마비되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사실 좋은 관상이라는 것은 남을 비웃는 마음이 마음속에 든다고 하더라도 얼굴로 그 마음이 표현이 되지 않는 관상이므로 속마음은 이렇게 찌푸렸다고 하더라도 남이 보기에는 웃는 표정이 좋으므로 이러한 마비 감각은 여러 번 맞으면서 적응이 되다 보면 즉 처음에는 내가 내 표정이 안 되어서 어색하다고 느낌이 들 수는 있겠지만 몇 번을 계속 맞다 보면 주위의 반응이 좋아져서 처절로 적응이 되면서 해결되는 문제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중이 짧아지는 게 좋은 건데 뭔 부작용이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이는 한 번 맞아보면 아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신 이런 불편함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수긍이 되실 텐데요 인중이 짧아지는 보톡스를 맞아서 이렇게 인중이 이렇게 짧아지게 보면 윗니 보임이 발생하게 되고 윗니 입술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 이 빨대가 잘 안 빨리게 됩니다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 있으니까 빨대가 안 빨려서 그리고 또 가끔 밥 먹다가 밥풀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기도 하고 발음이 새기도 합니다 이는 인중을 길어지게 하는 입둘레 근육을 마비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인데요 입둘레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말미자리에 입을 오미리는 것 같은 모양이 되는데 인중 보톡스로 이 근육을 마비시키면 이에 길항 근육인 상구선 거상근 즉 윗입술 올림 근육이 과하게 활동이 되면서 이렇게 윗니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상악골이 긴 경우 윗니 몸이 보이는 거미 스마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겠고요 또한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닿지 않아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계속 새게 되는데 이럴 땐 이와 같은 방향으로 하관 받침 보톡스를 주사하여 윗입술이 위로 올라가는 것만큼 아랫입술과 입꼬리도 위로 올려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번째 이러한 사각턱에서 턱을 갸름하게 하고자 노란 원의 사각턱 보톡스를 맞게 되면 뜻하지 않게 이와 같은 불독살 볼쳐짐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턱은 노란 원의 뒤턱 파란 원의 앞턱 빨간 원의 중간 턱이 있는데 여기서 노란 원이 줄어들게 되면 볼살이 많은 사람의 경우 빨간 원이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다시 보톡스를 맞지 않게 되면 완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한간에 떠도는 말 중에 젊었을 때 보톡스 많이 맞은 사람이 나중에 늙으면 더 처진다 라던가 얼굴이 너무 나중에 늙어서 너무 흉해진다 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보톡스는 100%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보톡스를 맞아서라기 보다는 필러 등 다른 이물질을 보톡스 맞으면서 곁다리로 같이 주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주로 칼을 들고 수술을 하는 그런 분야에 있는데 주사나 필러, 실 리프팅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보톡스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요인으로서는 오늘 말씀드렸던 부작용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100%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톡스의 또 다른 장점은 노화를 일시적이나마 보톡스 맞을 때 그 기간 나중엔 맞지 않더라도 맞는 동안은 일시적이나마 노화의 속도를 늦춰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지난 20여 년간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